지금부터 2022 T.A. 도넛츠 캠프 마우스 박회동 공통 활배식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낮에 저희는 조용 멘토가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의 운하종을 행동해서 저희는 여러분들의 꿈을 기존하는 소실한 멘토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조용 멘토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배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2, 3 1, 2, 3 3, 2, 3 4, 3, 2, 3 5, 6, 7, 8 박효동에서 이때까지 여쭤렸던 영상들 중에서 가장 걸작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너무 유익했고요 앞으로 이제 반년 동안 열심히 달려서 쇼케이스에서 가장 빛나는 박효동의 소리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활동이 더 기대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앞으로 활동에 더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CJ도너스 캠프 파이팅!